성능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폐만히 그냥 들고 가시다 돌면 숨니다 또 가다가 돌면 숨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되고 일부러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능은 완벽하고 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건 수맥담사봉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준 국산 황동으로 만든 건데요 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 잡지 금년 3,4,5호로 보내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주요 그리고 마이상법종이라고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당찾기 수맥 측정 핵심비결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여기에 수맥 탄수화봉 넣고요 여기 관룡자를 별도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체국으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